히키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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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키웅 카드가 낫지 않을까 히키웅 카아드 아니면은 블리트 날먹 날먹 절대 안된다고요 그럴 것 같긴 해. 아악! 이 게임이 그렇지구. 컴파이 드라이버. 게임 안 돼. 킹선 갈색이. 여기 엘리트 두 마리 잡으면 되나? 딴 딴 딴 딴. 딴 딴. 전국 크리즘 협회 인하 전투협 어둠의 환 타단 빛의 대울란단 회원받습니다. 아니 왜 대울란은 빛이에요. 빛과 어둠의. 빛불란한 침 할까요? 오, 시인들의 삶은 퓨 balm. 핏 흡면된다. 핏 흡면된다. 삫 blabla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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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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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다 돌아가긴 하죠 딸기 평영 지금 후돌 집어봤자 아 반반이네 번구 컴파일 반 오! 실력입니다 바지를 훔쳐갔습니다 거대한 발톱에 짤리고 내장이 빠져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나가불린지 이걸 나가불린은 되게 깝치면 안되는데 나가불린은 안돼 아 근데 35%인데 아싸 아! 여기도 있네 밑에 층에 가서 저거 죽이고 올라가서 자고 있네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요 여기 있었네요 아는데 평영 평영 들어가고 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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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주 잘 나왔다 핸드가 뼈 뼈 뼈 뼈 해시계요? 엥? 해시계 이거 리얼 한 번 더 뒤졌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왔음 근데 보스가 저건데 안돼 압축해야돼 수리집 나오니까 채팅창 폭발하는거 봐 뭐여 다 자는 줄 알았네 프리즘 나오니까 그냥 다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네 프리즘 얘기만 하니까 다 일어나가지고 채팅창에 부족한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본주의 1승 자본주의가 해냈습니다 아뇨 사실 무근합니다 아이 슈토닌인 병원갑습니다 아이 왜 무검이나와 나 해시계인데 해시계랑 상성볼만한거 없나? 기회도? 답은 기회도다 이거 묵색카드도 나오니까 저거 노려볼만하다 심호흡 노려볼만하다 심호흡 노려볼만 아 핸드 핸드 미쳤나 에이 에이 니트론 임만 같습니다 프리즘이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나네 캬 프리즘 집으니까 프리즘 집으니까 보스도 높이겨가네 아 혼란하라 혼란해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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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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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세상에 잠깐만 혜식에 스네쿠 킥너질 프리즘 이거 고코스트 카드 잡아야 된다 지금 스네쿠 나왔어 스네쿠 이거 유성타격 뽑으면 킥능성 있잖아 이거 진짜 킥능성이다 아 근데 유성타격 뽑아야 되는데 프리즘 때문에 유성타격 뽑기 힘들어졌잖아 코스트 꼬라지다 이거 평영 터지면은 안좋은 점이 코스트 높은 애들 핸드에 다 잡히는데 타락? 아니야 타락하면은 나 남는게 없다 아 근데 괜찮으려나? 아니 안괜찮아 잠깐만 괜찮을리가 없이 타락하지 타락하지 킥능성 스네쿠 가지 타락 기능성 스네쿠 가지 타락 기능성 가자 아 갑분쌈 갑분쌈 교분쌈 타락 타락 영수아 타락 영수아 Если 집들이party 랩이 차라 경치와 정말 실상스럽군 전 세계 공부 조금 더 필요한데 저거 딜카드 같은 거. 양간수 민망하십니다. 0코스트 3개 주는 거 봐. 개 역겹다 게임.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센이야 진짜. 공격 카드 3,3,3코. 아 미친 다 3코스트여. 이거 대혼란도 발동이 안돼. 덱 맨 위에 카드가 없어서. 살려줘. 나 딥팩트인데 왜 이렇게 데이터디스크가 반갑지가 않지. 나 딥팩트인데 왜 이렇게 데이터디스크가 반갑지가 않지. 저거 참 이거. 이거 완전 수수판스 거결될 수 아니야. 반갑시 게임을 못해. 아이고. 어설틀드스피어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평형 쓰기 싫어. 야 니 눈 쩔져더라. 야 니 눈 쩔져라. 타락의 강몸 쓰면은 코스트 다 들어가죠. 이 악물고. 상성 안맞네. 꼭. 아 왜 타락을 두 번 써임나. 아.. 배아리 다 먹었잖아 타타락 급쟁이 코스트 상태가 개판이네 진짜 아 이거 프리즘 없었으면 저거 뭐냐 유성 타격짚고 행복 섬탑하는건데 프리즘이 저한테 뭘 해줬죠? 프리즘이 저한테 타락말고 뭘 해줘서 프리즘이 나한테 해준게 뭐야 시몹을 줬군요 아이고 그건 몰랐네 야 다 쌍코스트인데 야 다 쌍코스트인데 스네코 미치셨나 아이 진짜 스네코 콧 싫어요 프리즘 싫어 짱 싫음 아니 코스트 아니 코스트 대체 왜 이러냐 진짜 이거 제스가 없어도 너무 없는데 다 쎄 고스트 카드 왜 이렇게 안나오냐 사실 고스트 카드 풀 자체가 별로 없어 공중제비 음산 포스트야 저거 표명을 쓸 수도 없고 미치겠다 내가 언제 대혼란이 타락을 쓸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아 죽었네 씨 프리즘 프리즘은 안돼 프리즘은 안돼 프리즘은 안돼 프리즘은 안돼 프리즘은 잊지요 라떼 프리즘은 안돼 크리즘은 안돼 프리즘이 맞지 않우고 프리즘은 안돼 프리즘은 안돼 스펀어 프리즘은 kwits 프리즘은 igual 것 같은데 이리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프리즘한테 돈 받아먹으셨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실력이... 이걸 실력으로... 야, 실력 봐. 잠깐만. 실력 미쳤네. 아니, SD님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실력이... 어, 바리 케이트다. 바리 파타줘. 이제 냉기고채 갖고 와라. 이거... 판 돌아가기네. 아니, 냉기고채 달라고요. 미친... 야, 잠깐만. 또라이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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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з Heavy wishing... 실력 다 서브로네. 예... 재활용... 좋긴 해. 예... 근데 나머지가 구려... 아 디펙트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다 근데 이거 안해봤자 어차피 남아있는게 저거밖에 없어요 검은 별 밖에 없어 검은 별 해서 뭐할거에요 님들 이 덱으로 엘리트 잡을 수 있을거같은? 엘리트 근처도 안갈거야 아씨 잠깐만 아 길막 길막 오시네 진짜 가지 종가지각이었네 그걸 못봐네 탑은 연막탄이다 여기서 연막탄 3 가자 네 강의 동전빛 공격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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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안갑니다 심장 왜 가 아니 장난해 님들 강화파괴 짓을래요 그냥 파괴 짓을래요 둘 다 집어씨 꺼져 파도파도 괴단남 저거 프리즌버그인데 아직 못고쳤나봐요 프리즌을 쓰는 사람이 없어서 고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돌진이다 돌진 이중시전 딱히 필요 없겠죠. 나머지 두 개보다는 낫겠지. 첸장. 냉정함은 이제 나오긴 했다. 뭐가 될 필요 없지? 제 귀? 발이 어차피 스네코라서 뭐가 나왔든 간에 고코스트 카드는 뭐든 나오면 재봐야죠. 하긴 뭐 조금 간은 봐야되지. 평영도 쓰잘데기 없어. 아슈커님. 부원갑습니다. 여기서 쿨도내를. 이 세상 덱이 아니다. 실수셨군요. 아슈커님 부원갑습니다. 이 세상 덱이 아닌게 아니라 그냥 덱이 아닌거 같은데. 아슈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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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페마уст가ufen. 아슈고 Button. 아슈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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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발이.. 발이 작은 디펙트인데 놀랍군요. 발이 디펙트. 꿈과 희망이 있는 발이 디펙트. 발이 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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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트. 피부가 왼쪽으로 이끌고 있어요. 이브에서는 발이 닿기만 해요. 아이, 화상 굴겠네 성공 킹지니 노래하는 그룹 냉정한 마땅히 지옥 꼈네요 심장 안잡니다 도저히 심장을 그날 수 있는 백이 아니란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러분들 심장 안 가도 올라가줘 에이 룸피 저거 에이 룸피가 아니라 저거 평영평영서 평영선나 저거 리에이 룸피가 에이 룸피가 조심하게 룸피가 모자 룸피가 지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저거 실수로 안썼다. 실수로 안썼어. 헬로월드 타락. 이거 진짜 개조네. 거의 미니 타락까지 급인데. 헬로월드 타락. 냠냠냠냠 나갔습니다. 어? 클로스라인. 파리. 하하. 코스트 망했다. 코스트도 망하고 핸드도 망했네. 됐다. 이 정도면은 차 작게 퐁. 음 음 굿 사실 해시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해시계가 아니었으면 죽어도 진작에 죽었지 크.. 실력 발휘하죠 또 아.. 칼로가 산다 아.. 칼로가 산다 칼로 야.. 코스트 왜 이러냐 삼삼삼삼삼삼삼삼삼삼 무수한 3코스트에요 참 아.. 복사전에서.. 와.. 죽을뻔했다 죽을뻔했네 아.. 소빈.. 개무섭다 하얀 장바 재련할 거 없죠 자는게.. 자는게 이득이지 아.. 아.. 이거 어떻게 두 마리 상대하지 어.. 헬로월드 타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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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애매하게 나왔네 아.. 엄청 애매하게 나왔네 에시아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맛있게 가진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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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이제 불쌍한 거 진짜 번개고채는 새가 나오겠지 뭐 헬로월드에서 뽑아서 쓰면 된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잡겠는데? 실력 발휘 아 실패 헬로월드야 힘 좀 써봐라 회식에 갈아있네 나이스 얘는 잡았어 그리고 다음 싸움에는 물약도 먹을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과연? 예 헬로월드 교본이요. 와우! 메아리다 메아리. 메아리 킹맹성. 아주 큰 힘으로 갑니다. 이거 타락 쓰면 안되겠죠? 아 잠깐만 내 메아리 저거 다 빼먹네. 강제... 그러네. 제가 아니 왜 증기장벽에만 걸리냐고 진짜. 귀신같네. 증기장벽. 정신이 없어서... 하하... 트라이브.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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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울 수 있을 땐 냉정함을 계속 돌릴 수 있습.. 아니 증기 장병 미쳤어? 아니 애기 게임이야 아니 개 어이없네 진짜 증기 장병 미치셨나? 나이스 아.. 평양 나오면 안되는데 나이스 아 두 번 써줬구나 메아리 때문에 이거 그냥 쓸까 타락을 이제 타락 써줄거 같은데 아.. 아.. 아 이겼다 이겼다 아잇 저 맥 네 저생처 저 맥이 꺼져요 암튼 게임 아니 이걸로 심장 어떻게 깨요 심장이 웃었습니까 아 심장까지 안가도 그냥 창과 방패한테 한 대가 좀 죽인다 아니 반대야 서순이야 프리즘이 트롤만 안했어도 심장까지 뚝딱 잡는건데 님들 서순입니다 서순 승선이 쉽겠다 와 스네코의 눈이 이렇게 좋은 유불입니다 스네코 리얼 개좀 해시계만 연락이 이랬어 해시계가 이렇게 좋습니다 잠시만요 해시계는 렛 렛 렛